안녕하세요 중등부 단어의 시작과 끝 이태환의 생기초 보카 2400을 소개합니다 중등 단어 극초단기 암기법은 뭘까요?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자 그럼 지금부터 단어 마다 추억을 만들어볼까요? observe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op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은 발음도 비슷해요 op o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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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 serve는 시중을 들다 살피다 라는 뜻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여자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막 꽃을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이 관찰하다 라는 뜻이겠죠? embarrass는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뜻인데 이 m은 안에 있다 아니다 라는 뜻이고 바 바는 문살 창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s는 엉덩이를 말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고양이가 더 난에 갇혀 있죠 더 난에 이렇게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는데 문살이 쾅 다졌어 엉덩이 뒤에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당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embarrass는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light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인데 d는 아래를 뜻하고 light는 빛을 말하죠 근데 빛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저 위에서 아래로 희망을 빛을 내린다 이 뜻이 기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over weight 과체 중에 비만의 라는 뜻인데 over은 위로 초과에 넘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버한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그리고 웨이트 웨이트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초과했다 이렇게 해서 과체 중에 비만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at 는 어디어디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ttract 는 끌어들이다 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ve 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이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여성분들을 보면 시선이 저절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ttractive 시선을 끌다 시선을 끈다는 건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ttractive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cribe 묘사하다 서술하다 라는 뜻인데 d는 아까 delight에서 했던 것처럼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cribe 는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남자가 아 그게 뭐였지 아 생각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 생각났다 하고 생각난 걸 아래에다가 쓰고 적고 있어요 이 행동이 바로 묘사하다 서술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스크라이브 이름 등을 쓰다 세기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세기다는 어떤 것을 파헤쳐서 쓰는 거죠 세기는 게 네 그래서 in 안에 scribe 뭐죠 네 쓰다 그래서 안에 쓰다라는 의미로 쓰다 세기다 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비석에 비석 안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네 그래서 inscribe 쓰다 세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scribe 처방전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re는 먼저 그리고 scribe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약을 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국을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먼저 처방전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처방전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는 앞 먼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텍트는 덥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제일 먼저 사면 뭐 하세요 보호필름을 붙이죠 근데 그 보호필름은 왜 붙일까요 보호를 하려고 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 먼저 덮는 것이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ro가 나오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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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요를 생각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암기할 수 있겠죠? 중등부 단어 2400개를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중등부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엿oras스 posts 중등부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중등부 단어마다 추억을 만들자 중등부 단어